어? 배 느낌이 와요. 1분 했거든요? 1분에 7칼로리. 밥 한 공기가 300kcal이니까 하지마. 올해도 오늘이면 끝납니다. 뭘 했다고 이렇게 벌써 가버린 거죠? 22년도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당연히 연례 행사죠. 다이어트. 어쨌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IT 프로그램인데 다이어트에 중점이 될 만한 어떤 걸 소개해주면 좋을까 해서 준비한 제품. 짜잔! 오징어. 진홍 홀라원. 스마트 훌라후프. 이름이 스마트 훌라후프인데 박스는 전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 몰라요, 실제로. 와 진짜 별 게 없이 그냥 이게 나와버리네요? 뭐야 이거? 따란! 끝입니다, 이게. 이야 이거 뭐죠, 이건?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제품 설명서. 반드시 케이스를 사용해라. 메인벨트가 설치되었다. 나사를 제거하지 말고 허리를 좀 마취라고 돼 있고 계산기, 고정필름, 자석보조. 못 알아먹을 뻔했는데 대충 알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미지로 조립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림대로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각자 하나씩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놀랍죠? 나름 또 원색이 아니라 파스텔톤.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그 색이잖아요. 아! 산무 그린. 얘는 누가. 얘는 누가. 생긴 게 조금 무섭거든요? 스파이더맨의 옥타비우스 박사. 그 사람 생각나죠? 얘. 생긴 게 이래로 해도 보통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숫자를 세야 되니까 카운터가 여기 있고요. 이게 마사지 보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복부에 자극을 줍니다. 칼로리 소비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조절이 돼요, 얘가. 어, 그래요? 무게 주위치를 조절을 해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보통 외관 볼 때 절단되는 부위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다 보여요, 눈을. 그러니까 제조 과정 그대로 보여요. 그나마 이 플라스틱 다 치지 말라고 좀 더 가공이 돼 있고 이런 구동부도 존재하고 근데 이 카운터 이거는 무나트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빠져요, 이거 심지어. 어우,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인도대체 만든 제품 같은데, 뭔가? 어, 작동도 안 해. 작동도 안 되고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대체? 얼마 주고 사셨어요? 직구 제품이거든요. 25,900원이요. 각각. 아, 각각이요? 허허허허허허허 자, 이제 착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커보이거든요? 세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걸 이제 착탈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한 기계당 3개까지 추가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조절이 되는 거예요? 60cm에서 108cm까지 된대요. 허리둘레 기준이긴 합니다. 무게추 같은 경우도 밑에 누르고 움직일 수 있어요. 4번. 오. 그리고 이게 마사지 본도 여기 있죠? 얘도 돌려서 길이가 조절이 되죠? 자기 몸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오행기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카운터가 이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고 무게추 이거. 조절한 거에 맞춰서 운동 효과가 다를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느낌이 와요. 홀라우피가 넓어졌다 줄었다대면서 으악! 일단 카운터 작동 안 한 것 같아요. 제 거는 팬츠님 것도 한번 볼게요. 둘 다 정상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또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무게추가 이거까지 왔어요. 아까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자동 단계 조절까지? 아까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근육이랑 몸의 모형 이게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잘 맞춰서 해줘야 되고 만보기 펴면 이거 지금 완벽합니다. 아이폰 만보기를 터면 또 똑같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해볼까요? 저는 애플워치로 한번 측정해볼게요. 바로 변하나요? 지금 총 1칼로리 2칼로리? 1분 했거든요? 1분에 7칼로리 밥 한 공기가 300kcal이니까 하지마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하나씩 올라가요? 아니요.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몇십 개씩 쌓여있어요. 뛴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 근데 체에 다짐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지 말아야겠다. 2002년에는 이제 운동해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건강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문득 왜 이걸 처음에 고려 안 했을까? 스마트 아령 이게 운동이 되지 않았을까? 따지고 보니까 막 스마트랄 게 없네요. 보셨다시피 단점이 많아요. 근데 명확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공간을 되게 조금 차지해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분해가 되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훌라웃봇 집에서 돌리면 떨어지잖아요. 소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얘는 그래도 허리를 꽉 잡고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소음을 유발할 일이 없다. 그런데 몰아가면서 소음이 난다. 하지만 훌라웃봇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얘가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비용이 25,900원 조금 비싸. 이거를 빼고 좀 싸게 팔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점이네요. 차라리 진짜 스마트폰을 줘서 산다고 하면 그게 더 스마트 훌라웃봇 느낌이 나지 않을까? 복부에 있는 마사지 패드 이것도 잠시 돌렸을 뿐인데 플라스틱이 쉬웠어요. 잘못하면 하다가 깨지고 끌릴 수도 있겠어. 하..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하고 싶었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츄의 가동 범위가 남성분들한테 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빡!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탈락! 오늘 실패입니다. 이제 놀면서 운동하고 싶다 하면 저희 근처에 도안스타필드 있잖아요. 스포츠몬스터 아시죠? 매덜리 있던데, 사람들 막 이렇게? 2시간에 25,000원이거든요? 이거보다 무려 900원이나 싸. 차라리 그 돈이면 스포츠몬스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2021년 마지막 아이템 지능 훌락1 스마트 훌라우프 아쉽지만 실패! 이번 영상 역시 여러분들 이마티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덧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마티콘 선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까봤으면 하는 물건 리뷰했으면 좋은 물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덧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고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끝!